세번째 SBS 인기가요 3월 마지막 주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 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요 마음을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무무들아 무모가 최고다 저희 오늘 막방이잖아요 네 이렇게 막방인데 저희에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저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RBW19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일 고마운 우리 무무들 무무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무무들 사랑한다 네 아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까요?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인기가요에서 만나기로 약속 빠이빠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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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